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또빅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완벽한 미모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이찬원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찬원에는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0 시즌 그리팅 티저 영상이었는데요. 영상 속 이찬원씨는 계절에 따른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착용하고 공간을 이동하며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영상 첫 화면은 빛이 아늑하게 들어오는 고풍스러운 주택 내부를 배경으로 리찬원이라는 이름이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이찬원씨의 팬덤 색인 로즈골드 색상을 띄어 이찬원씨의 팬클럽인 찬스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거실, 다이닝룸을 거쳐 침실이 등장합니다. 이윽고 잠든 모습의 이찬원씨가 살며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등장해 해당 장면에서 이미 팬들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퀄리티 높은 시즌 그리팅을 기대할 만큼 이찬원씨의 잘생긴 외모가 일을 정말 잘했는데요. 시즌 그리팅이란 연말에 아이돌 가수들이 발매하는 각종 굿즈가 세트로 발매된 굿즈 모음을 말합니다. 덕분에 팬들의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녹음실 속에서 집중하는 가수 이찬원씨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듀엘아 프로젝트 인스타그램에는 이찬원의 편의점 녹음 앤 활동 비하인드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편의점 녹음 당시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편의점은 경쾌한 리듬과 브라스, 군더더기 없는 백그라운드 보컬, 오직 정통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하고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네 인생사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태악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편의점의 열기가 식을 일 없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쇼 음악중심 738회에서 공개한 동영상 조회수 탑3 중 이찬원씨의 편의점이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9월 4일 방송된 737회 영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찬원씨의 편의점 영상은 총 조회수 약 64,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이찬원씨는 지난주 방영된 737회에서도 736회 출연한 영상으로 동영상 조회수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이찬원씨는 지난주에 이어 쇼 음악중심 동영상 조회수 2주 연속 1위를 수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한편 mbc쇼 음악중심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15분에 방송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네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팬클럽 찬스의 창의적인 응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원씨의 팬클럽 찬스는 신곡 편의점 응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중인데요. 그중 지난 11일 대구에서 이뤄진 카퍼레이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씨의 팬클럽 찬스의 대구 지역 모임인 대찬방 찬스들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두류공원에서 출발해 대구 시내를 주행하며 이찬원씨의 신곡 대박을 기억나는 카퍼레이드를 펼친 것입니다. 이찬원씨의 신곡 편의점 홍보를 위해 준비한 핑크색 래핑버스가 선두로 출발했고, 이어서 이찬원씨를 응원하는 문구를 가득 담은 스티커와 깃발을 붙이고 줄지어 달리는 승용차들의 행렬은 장관을 이뤘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입니다. 찬스라서 자랑스러워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팬들의 신곡 편의점 응원은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천, 안동, 전주, 창원시 등지에 이찬원씨와 신곡 편의점을 응원하는 배너를 장식한 버스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팬 커뮤니티에 신곡 서포트는 물론 개인별로 소소하게 진행하는 응원들도 계속되어 가수를 생각하는 팬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